안녕하세요 스파이키입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릴 제품은 요이치에서 출시된 요이치케어 무선 마사지 시스템인 헬스건 YHG400입니다 상자는 하얀색으로 되어있고요 상자가 워낙 커서 카메라에 다 잡히진 않는데 특이점이 없기 때문에 상자는 이 부분에서 넘어가겠고요 상자를 개봉하게 되면 안에 이렇게 수납 케이스가 바로 나옵니다 수납 케이스는 폭신폭신한 재질로 되어있고 손잡이가 있어서 들고 다니기 편하고 제품을 안에 보관하기 편한 용도로 나왔고요 지퍼를 열어보면 안에 다양한 마사지 헤드와 마사지 헬스건 본체 어댑터가 보이고요 제품을 먼저 살펴볼 텐데 지금 우선 마사지 헤드가 굉장히 종류별로 다양하게 있습니다 설명서에 보면 다 나와있는데요 원형 타입 타원형, 유자형, 작은 타원형, 편면형, 핑거형 본인 사용하시는 신체의 굴곡이나 이런 부분에 따라서 원하는 마사지 헤드를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다시 제품을 먼저 살펴볼 텐데 기본적인 나머지 헤드는 직접 사용해보시면서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본 헤드를 사용해서 제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이치라는 로고가 보이고 그냥 보시면 우선 전동 공구처럼 생기긴 했습니다 손잡이는 전탁하지만 그립감이 나쁘지 않고요 사용하려는 헤드를 정면에 보시면 이 부분에 구멍에 맞게 놓고 꽉 눌러주면 들어갑니다 사용법은 기본적으로 바닥면에 보시면 온오프 스위치가 있습니다 온스위치를 하게 되면 손잡이에 초록색 구리 들어오게 되고 뒷면에 현재 배터리 잔량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표시가 되고 가운데가 전원 스위치 옆에가 마사지 RPM 플러스, RPM 마이너스 입니다 RPM은 이 정면에 있는 마사지 헤드가 왔다 갔다 하는 부분에 속도를 뜻하는 거고요 단계는 총 20단계 사용 가능합니다 전원 스위치를 누르면 작동이 시작되고 1단계 표시가 보이고요 2단계, 3단계 단계에 따라서 헤드 부분이 빠르게 움직이게 되죠 한 번 20단계까지 올려 보겠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헤드 부분이 왔다 갔다 하면서 신체 뭉친 부분을 직접적으로 물리적으로 눌러주면서 마사지 하게 되는 거죠 제일 큰 장점은 우선 종료를 하겠습니다 이 제품의 가장 큰 장점은 우선 무선 제품이라는 겁니다 유선으로 사용하는 마사지 경들은 실제 유통이 되는 게 많은데요 이 제품을 완충을 하게 되면 최대 4시간 20분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무선 제품이기 때문에 가방에 넣고 다니면서 전원을 따로 연결할 필요 없이 충전한 상태에서 어깨 뭉친 부분이라든가 허벅지 뭉친 부분이라든가 종아리 뭉친 부분, 허리 부분 본인이 직접 사용이 가능하고 강도 조절까지 가능한 거죠 여행을 간다거나 출장을 간다거나 외부를 나가서 사용을 하시게 되면 무선이라는 장점이 극대화되는 겁니다 앞에 설명드린 대로 수납 케이스까지 제공이 되기 때문에 사용을 안 할 때는 헤드를 분리해서 전원은 끄고요 넣고 다시 갖고 갖고 다니시면 굉장히 유용하겠죠 네 지금까지 스파이키 였고요 자세한 일부는 블로그를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고요 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